일본에서 많이 도와줬다던 그 친구 어? 니카? 전에 얘기 다 했는데 일본 언니? 아 맞다 그 너 일본에서 많이 도와줬다던 그 친구? 응 제세! 선생님? 난 다른 말 듣고 싶게 어 잠깐만 학생회사 그 친구가 공개하라고 호로록 여러분 정말 비즈니돼스 네 형 여러분 정말 도와줬어 이거 뭐한도한도 나를 대기시켜 너 지금 뭐하는거야 아이 선샤 자식 떠나라고 떠나 나가 나가